아 지금 장마철인데 이 천사나빨꽃이 사방에 맺혀있는데 오늘은 한놈이 하나 예쁘게 피었네요. 아 참 화상하게 피었는데 비가 오고 있어서 참 너무 안쓰럽네요. 문을 열면 이렇게 꽃들이 저기도 많이 피었네요. 참 수금도 많이 피었고 온산은 구름에 덮여있고 천사나빨꽃이 이것들은 다 머물러 있는데 이제 앞으로 계속 장마철이니까 참 제대로 꽃을 참 그렇게 자기 힘껏 발휘하지 못하겠네요. 지금 이제 산기도 가려고 나왔는데 비혼 입고 장화 신고 산기도 가려고 나왔는데 바로 이 천사나빨꽃이 반기네요. 천사나빨꽃이 반겨요. 여기 오이 따다가 오이소배기를 했는데 아 오이가 영양이 좀 부족했나? 걸음을 좀 줘야겠네요. 아 저기도 오이가 열렸고 성류꽃이 폈어요. 성류꽃이 사방에 성류꽃이 폈어요. 저기도 천사나빨꽃이 반겨요. 저기도 천사나빨꽃이 반겨요. 사방 곳곳에 아이고 이것들 좀 봐. 이것들 좀 봐. 아이고 참 아이고 아이고 아주 지천에 포도가 주렁주렁 붙었어요. 올해는 아주 포도 사태가 나겠어요. 얼마나 포도가 많이 열리는데 담장에도 다 포도가 숨어 있어요. 참 하나님의 선물이죠. 하늘의 선물이에요.